여러분 안녕하세요 루밍링입니다 중카 시즌 25 별의 바다 테마가 업데이트 되었구요 새로운 대장 카트 플라즈마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플라즈마가 나왔고 카트는 이렇게 두 종류에요 매니저님이 영상을 제공해주셔가지고 뽑는거랑 주행하는거 이런거 여러분들께 공유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막으로 대체되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한번 같이 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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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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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